아르카나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전으로 가지는군요 왜 신전으로 가지는가 아 그렇습니다 레일른과의 결전을 안했기 때문이지 하하하하 알고 계셨습니까 스토리 모드를 잡지 않으면은 아르카나를 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그래서 갔다 오기로 가겠습니다 저 한방에 죽었습니까 아 그래 뭐지 아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스토리 모드를 해야지 아르카나를 갈 수 있습니다 끝 끝 끝